오늘의 오늘의 주간에 골목돈에 가서 리아 나한테 먹는 게 1순위잖아 ej 배가 안 갈아 bakar 오이구 울문 오이구 오이구 저는 오이구 오이구 왔어? 짐질할 거야? 할 거야? 알았어? 좋아? 얼마나 좋아? 짐질하니까 좋아? 짐질하니까 좋아? 미디야 좋아? 혼자 하니까? 네가 적외선까지 다 막아줬어. 네가 하도 엎드려서. 15분 동안 혼자 하고 있어 봐봐. 알겠지? 이제 덮기 끝났대. 아까까지 괜찮다고. 우리 내려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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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실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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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내려가야 돼. 가자. 여기 힘을 써. 여기 있을 거야? 계속 이렇게? 덥잖아. 더워? 우선 몸 마시자. 내려가자. 간식 먹으러 가자. 간식 먹으러 가자. 고맙습니다. 고마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